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달려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이 늘 기도하듯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매일 매순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씀이 열매로 맺히는 그런 경험을 매순간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일치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매일 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일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 속에 성장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 또 계획됐던 것 진행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월, 11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은혜 사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보다 더 정직해지며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또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욱 우리 자신 돌아보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건강 지켜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박민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에를 내리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장정혁 원사님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죄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받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살로니카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거룩하고 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게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그런데 이 대살로니카의 상황은 우리가 사도 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박해가 심한 곳이고 또 거기에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할 만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박해를 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신앙 생활하는 데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 그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시대가 다 그런 신앙의 박해를 경험했습니다마는 특별히 로마의 박해도 박해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고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매우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기를 바울사도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고 진리로 가장된 거짓 세력들이 있는데 어제 보셨던 말씀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9절에 보면 악한 자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떠나 있어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2장 5절에 있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것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편지로 보내고 있고 어떤 것이 더 그들에게 강하게 다가올까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악한 자가 이런 것들로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겪게 될 많은 유혹들이라든지 그리고 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후서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같은 권고를 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주신 말씀은 마무리에 해당되죠. 내일이면 이제 대살로니코 후서지의 끝매짐인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권고하는 것이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뭐냐면 우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으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아니었느냐 성과가 어떤 것이냐 내 신분이 또는 학력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죠.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건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받아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뿌렸고 나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대사로니카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부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하나님.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표협적. 그리스도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미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에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그게 끝이 아니죠. 어제도 보신 대로 마지막 때 그들의 이름이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영광은 로마서의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하셔서 인만우에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한 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신앙은 여정인 겁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제가 신앙 생활을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은 여정이다.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 여정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깊은 나락으로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골짜기가 있고 산등성이가 있고 그런 굴곡진 여정이에요. 마치 나선형처럼 이렇게 계속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가는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다시 강조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 속에는 어제 보셨던 대로 뭐가 뒤에 깔려 있냐면 표적이나 능력이나 거짓, 기적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타난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건 뭐냐면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받은 그 말씀. 이게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거지. 말씀 붙들고 있는 거지. 여기저기 무엇이 번쩍였다.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여기 좋은 소망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미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한마디에 반영되고 있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소망이 사람의 위로와 소망도 힘이 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끝으로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사도는 지금 대살로니까 전서 후설 보면 한마디하고 기도하고 한마디하고 기도하고 이런 방금 계속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기도해달라. 이게 성도의 교제지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교제가 없어요. 내 부끄러운 모습 드러날까 봐 감추고 말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느니 몰랐느니 뭘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자기를 자꾸 감춰요. 건강한 공동체는 자기의 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든 허물을 회개할 때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건강한 공동체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서로 또 위에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도 깨어있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너희도 함께 깨워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좋은 공동체죠. 아닌 척하고 주님도 부탁을 했고 바울사도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기도 부탁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이게 이런 바울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금을 우리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역장. 우리 모두는 다. 또한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바울사도도 역시 가는 곳곳마다 이런 거 부딪혔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경험하고 나면 믿을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알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와서 방언을 하고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비난, 조롱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배반하고 제자들 하나만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면 3절부터 5절의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는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또한 이루신다. 부르시니가 밑부시니 5장 24절에도 얘기했던 것이죠.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또 너희에 대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주는 밑부사는 4절 끝에 주 안에서 확신한다. 또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밑부사, 이 밑부사도는 신뢰하다는 말이거든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실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도 그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그분이 또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돼야 되는 거지. 악한 자의 나타남. 야고보소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사탄도 우리의 사탄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을 냅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그래. 하나님. 하나님이시지. 또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사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체험했고 그래서 지금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또한 이루실 거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박해가 있다고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 말씀 받은 대로 그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 안에 굳게 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모든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우직하게 믿음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뭐 했다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우직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황소처럼 말이죠. 우직하게 주님 바라보고 뭐 해나니 마느니 하겠다 안 했다 안 하겠다. 그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게 아니라고. 그저 은은하게 달궈진 새처럼 돌처럼 말이죠. 식지도 않고 그렇다 확 달아오지도 않고 은은하게 달궈진 것처럼 우직하게 오늘도 우리가 그 걸음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걸음을 오늘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치우침이 없이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도 그 여정의 길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오직 받은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도 신앙의 여정 승리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